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전부 이정건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선형 패턴에서 참조까지라는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패턴에 참조까지라는 옵션은 솔리드웍스 2015에서 신기능으로 추가된 옵션입니다. 쉽게 생성하고 개선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솔리드웍스 2014에서 오픈한 닥트입니다. 이러한 표준 부품들은 길이에 참조하여 홀 수량이 같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15 참조까지라는 신기능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패턴의 수량을 설계자가 부여를 해야만 적용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설정을 추가함으로써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12부터는 선형 패턴에 참조까지라는 옵션이 추가됨으로써 쉽고 간편하게 길이의 홀 수량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는 면을 선택을 하여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정에 맞는 길이값만 설정만 추가함으로써 쉽고 간편하게 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형 패턴에 인스턴트 수라는 옵션을 체크를 하여 홀에 대한 수량을 고정을 줘서 길이값만 변경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형 패턴에서 참조까지라는 옵션을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길이의 참조되는 형상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선형 패턴에서 참조까지라는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